제주 한라산 프리미엄 선물세트 1호, 2호,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제주 한라산 프리미엄 선물세트 1호, 2호 판매합니다. 좋은 시기에 품질 좋은 원물로 가공한 수산물 선물세트입니다. 수산물 품질 인증, HACCP 등 위생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안전수산물입니다. 먹기 편하고 위생적인 진공포장으로 삼삼히 저염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1호 은갈치 사이즈입니다. 1호 은갈치 500g 이상, 2마리 1kg 이상 1호 참옥돔 사이즈입니다. 참옥돔 2에서 3마리 1kg 참옥돔 2에서 3마리 1kg 참조기입니다. 1호 참조기 사이즈입니다. 1호 참조기 5마리 600g 전후 삼치 쌀 2에서 4팩 1kg 이상 고등어살 3팩 600g 이상 고등어 사이즈입니다. 고등어 사이즈입니다. 2호 은갈치 사이즈입니다. 2호 은갈치 사이즈입니다. 2호 참조기 5마리 800g 이상 명절 선물로 제주 특산물 생각하신다면 제주 옥돔, 갈치, 참조기 같은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구이, 옥돔 구이, 참조기 찜 등 다양하게 요리해 드시면 누구나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싱싱한 배송 포장 1차로 진공포장을 하고 아이스박스 안에 아이스팩과 함께 넣어 발송합니다. 제주에서 작업된 수산물을 가정에서 드시기 편하로독 손질 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신선하고 맛있는 제주 특산물 선물 세트 제주 산지에 신선함을 담은 제주 수산물을 발송합니다. 1호 은갈치 500g 이상 2마리 1kg 이상 참옥돔 2에서 3마리 1kg 참조기 5마리 600g 전후 삼치쌀 2에서 4팩 1kg 이상 고등어살 3팩 600g 이상 판매가격 229,000원 무료 배송 제주 한라산 프리미엄 선물 세트 1호 2호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한글자막 by 한효정